글로벌 라이브 2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서두에서도 제가 잠시 말씀드렸는데 미국 증시는 정말 잘 나가는데 요즘 한국 증시를 비롯해서 여러 신흥국 또는 나머지 국가들의 증시는 참 난이도 높은 증시인 것 같아요. 이럴 때일수록 진짜 업계에 가장 오랜 베테랑 분을 모시고 이런 시장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지 한번 물어보는 것 여쭤보는 것도 귀한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렵게 모셨는데요. 미래세증권 안병국 이사님 나와 계십니다. 이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사님 요즘 한국 증시는 정말 난이도 높은 것 같고요. 중국 증시도 그런 것 같아요. 그런데 미국 증시만 보면 또 활짝 웃게 되고요. 도대체 한국 증시, 미국 증시의 흐름 이거 어떻게 비교해야 됩니까? 지금 아마 국내 투자 비중이 높으신 분들은 상대적으로 박탈감이 상당히 큰 시장이 아닐까라는 생각입니다. 저도 미국 시장이 이렇게 강하게 움직여줄 거라고는 생각을 못했거든요. 어느 정도 상승 흐름을 유지할 거라고 생각은 했지만 너무 강한 흐름이 계속 지속이 되니까 당황스러운 부분들도 있는데요. 지금 미국 시장은 전형적으로 악재보다는 호재가 긍정적으로 반영되는 그런 상황인 것 같고요. 악재라 하더라도 악재가 조금 긍정적으로 더 안 좋은 소식으로 나오지만 않는다고 하면 오히려 악재도 또 호재로 작용하는 그런 상황이 반복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가장 최근에 상황에서 대표적인 부분들이 이번 주 FOMC 회의 때 테이퍼링이나 금리 인상에 대한 얘기들은 분명히 시장에 투자 심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인데 예상보다 상당히 좀 순화적으로 나왔다라는 그런 부분들 때문에 또 주가가 올라가는 그런 흐름이 나타나니까 좀 답답한 흐름이 국내 시장과 비교하게 된다고 하면 좀 답답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아닐까라는 생각입니다. 더욱이 국내 시장 같은 경우는 3,300 넘어섰다가 최근 조정 양상을 보이면서 지금 3,000선 밑에서 3,000선이 상당히 또 저항선으로 작용하는 그런 모습을 나타내면서 답답함을 더하는 그런 모습을 나타내고 있는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단기적으로도 이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데 그렇다면 장기적으로 미국 S&P 500 지수하고 한국의 코스피 지수하고 지금 어떤 모습을 보였는지 제가 그래프를 한번 그려봤습니다. 그래프 좀 한번 보여주시죠. 여기 그래프가 모양이 좀 그런데 빨간 게 미국의 S&P 500 지수 그래프고요. 파란 부분들이 한국의 코스피 지수 그래프입니다. 제가 2012년을 기준으로 해서 같은 출발점으로 잡아서 그래프를 그려본 건데 제가 왜 2012년을 기준으로 잡았냐 하면 2012년이 나름대로 글로벌 시장이 본격적으로 안정되는 시기입니다. 그러니까 2008년 글로벌 금융 위기를 겪고 난 이후 그리고 2011년에 유럽의 재정 위기를 겪고 난 이후에 글로벌 시장이 본격적으로 안정을 찾아가는 그런 시기가 2012년이기 때문에 2012년하고 그때 이후에 주가 흐름을 비교해 봤는데 코스피 지수는 2012년 이후로 한 60% 정도 상승을 했고요. 그리고 S&P 500 지수는 260%나 상승을 했습니다. 단적으로 그래프만 보더라도 투자자들의 관심이 해외 쪽에 들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반복적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그런 부분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거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또 거기에다가 지금 시장의 전체적인 볼륨 자체가 한국 시장은 MSCI 지수 내에서 2% 이내의 시장이라는 거죠. 너무 작은 시장이고 글로벌 시장은 상당히 큰 시장인데 굳이 한국 시장에만 매몰돼서 시장을 바라볼 필요는 없다라는 그런 부분들이 단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 마이크로소프트의 시가총액이 얼마인지 아세요? 얼마나 되나요? 지금 제가 오늘 환율로 환산을 해보니까 거의 3천조 수준에 이루고 있더라고요. 진짜 몇 개월 사이에요? 지금 우리나라 코스피 지수하고 코스닥 지수하고 시가총액을 합쳐도 2,700조가 조금 안 되는 그런 상황인데 한 종목이 저희 한국 시장 시가총액보다 크다라는 그런 부분을 상기해 본다고 하면 해외 쪽에 대한 관심이 그냥 단순한 어떤 시류가 아니라 그냥 주류로 자리매김을 해나가고 있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더군다나 최근에 계속 이슈로 불거지고 있는 부분들이 테이퍼링의 시기 그리고 금리 인상의 시기 아닙니까? 과거에도 보게 되면 미국이 글로벌 금리 위기 이후에 테이퍼링을 본격적으로 시작하고 금리 인상하는 시기를 좀 간단하게 살펴보면 2013년 5월에 미국이 테이퍼링을 실시하겠다고 발표를 합니다. 그리고 2014년 1월부터 12월까지 테이퍼링이 실시가 되고요. 그리고 금리 인상은 또 바로 된 게 아니다. 한 1년 후에 2014년, 그러니까 15년이죠. 15년 12월부터 3년에 걸쳐서 9번에 걸쳐 금리 인상이 단행이 됩니다. 그런데 테이퍼링이나 금리 인상을 하게 되면 아무래도 유동성 축소라는 그런 부분으로 다가올 수 있지 않겠습니까? 만약에 그렇게 된다고 하면 글로벌 시장 전반적으로 약해져야 되는데 글로벌 시장 내에서 선진 시장은 오히려 계속 강한 흐름을 나타냈다는 거죠. 그 이유는 뭐냐 하면 테이퍼링을 통해서 유동성이 축소됐다고 해서 선진 시장에서 돈이 빠져나가는 게 아니다. 우선적으로 이머징 시장 쪽에서 돈이 빠져나가거나 이머징 시장에 대한 투자가 약화되기 때문에 오히려 선진 시장은 상승 흐름을 계속 유지하고 상대적으로 이머징 시장은 선진 시장 대비해서 차별화가 상당히 뚜렷하게 나타나는 현상이 반복적으로 나타났다는 거죠. 아까 그래프에서도 보셨듯이 과거에 이렇게 보게 되면 큰 조정을 보였던 시기가 2015년 말 그때가 금리를 처음으로 인상했을 그 시기입니다. 그 시기에 한번 조정을 받았었고요. 또 한 번은 2018년, 2019년 그 사이에 미중 무역 갈등이 불거지면서 주가가 좀 내렸었고 그리고 코로나 사태 이후로 주가가 급락하는 과정을 겪으면서 보게 되면 회복 속도는 또 오히려 선진 시장이 상당히 빨랐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반복적으로 경험하는 부분들을 감안해 본다고 하면 역시 이번에 테이퍼링이나 아니면 미국이 금리 인상을 단행한다 하더라도 시장의 관심은 계속 선진 시장에 집중될 가능성이 많다라는 그런 부분. 한국 시장은 여전히 신흥 시장에 포함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선진 시장과 같은 흐름을 보이기는 쉽지는 않을 거다라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특히 한국 증시는 그래도 3천 이상을 찍는 과정에서 지금까지 작년하고 올해 개인들이 계속 떠받치고 올려왔던 게 사실이거든요. 그런데 요즘 장 분위기가 안 좋으면서 개인들이 떠나가서 또 지금 저지선에 막힌 거 아닌가요? 어떻습니까? 물론 개인들의 매수세는 지속적으로 유지가 되고 있는데요. 문제는 뭐냐면 개인의 매수만으로는 시장이 올라가기가 어렵다는 거죠. 한국 시장은 외국인 비중이 상당히 높은 시장입니다. 지금도 외국인의 매매 비중이 31% 이상 시가총액 비중이 31% 이상 되는 시장이기 때문에 외국인이 한국 시장에서 주식을 많이 사주지 못한다고 하면 한국 시장이 올라가기 상당히 어려운 그런 구조로 되어 있다는 거죠. 여기에다가 국내 시장 내에서 국내 기관 투자자들 역시 매수에 상당히 적극적으로 가담을 해줘야 되는데 지금은 외국인도 순매도를 하고 있고 국내 기관도 전체적으로 순매도를 나타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개인의 힘만으로 주식을 끌어올리기는 상당히 버거운 상황이다. 특히나 올해 상반기에는 그래도 기업의 실적 호조이라는 그런 부분들 때문에 개인의 순매수가 더 강하게 집중이 됐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이 지수를 끌어올리는 요인이 됐었지만 지금은 오히려 외국인의 매도나 국내 기관의 매도 부분들이 오히려 더 강하게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지수가 좀처럼 반등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궁금한 게 외국인들 그리고 국내 기관 투자자들이 매수에 적극적이지 않은 즉 그래서 상대적으로 한국 증시가 약하게 만들어지는 이유들은 뭘로 꼽히세요?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을 수 있겠지만 일단 우선적으로 가장 큰 요인 중에 하나가 역시 테이퍼링에 대한 우려 그리고 금리 인상에 대한 우려 부분들이 반영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것은 아까 제가 서두에서 말씀드렸듯이 이 부분은 유동성이 축소되는 그런 부분들 선진 시장에서는 그런 부분들이 바로 반영이 안 되는데 이머징 시장 쪽에서는 그런 부분들이 즉각적으로 반영이 된다는 거죠. 올해만 보더라도 외국인이 어느 정도 순매도를 하고 있냐면 한 32조 원 규모의 순매도를 기록하고 있고요. 그리고 국내 기관 투자자들 역시 한 39조 원 정도 순매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국내 기관의 순매도 중에 한 23조 원 규모가 연기금 쪽에서 순매도를 했는데 연기금이 이렇게 순매도를 많이 하는 이유 중에 하나도 연기금의 지금 매매 자체가 국내 투자 비중보다 해외 투자 비중이 훨씬 높아져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국내 비중을 좀 줄이면서 해외 비중을 늘리는 과정에서 나타나고 있는 현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올 또 한 해 동안 개인 투자자들은 무려 한 73조 원 이상을 순매수하면서 적극적으로 시장에 개입을 하고 있지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개인의 힘만으로는 지금 지수를 끌어올리기에는 상당히 부담스러운 상황이다. 역시 지수가 3천 선을 다시 회복하고 또 그 이상으로 올라가려면 외국인이나 국내 기관의 힘이 지금 절실하게 필요한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올 상반기에는 기업들의 실적도 그래서 괜찮았었는데 지금 실적은 어떻습니까? 기업 실적은 나름대로 상당히 긍정적으로 발표되고 있습니다. 미국 시장 같은 경우는 기업 실적들이 상당히 긍정적으로 반영이 되면서 오히려 주가도 그런 부분들이 즉각 즉각적으로 반영되는 그런 상황인데 한국 시장은 유독 기업들이 실적이 좋다라고 해서 그 부분들이 시장에 즉각적으로 반영이 안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가장 큰 요인은 뭐냐면 한국 시장이 지금 실적과 관련된 부분에서 좀 부담스러운 부분이 뭐냐면 지금 실적은 나름대로 긍정적으로 나오고 있는데 앞으로 예상되는 내년도 실적에 대한 부담감들이 지금 미리 선반영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올 초에 지수가 3300선을 넘어가는 그런 흐름을 나타냈을 때 그때도 역시 외국인의 매도도 있었고 국내 기관의 매도가 있었지만 그때는 실적 호전에 대한 기대감이 워낙 강했기 때문에 개인의 매수세가 그 부분들을 상당 부분 커버를 해줬습니다. 하지만 지금 시간이 흘러가면서 올해의 실적은 괜찮지만 내년의 실적에 대한 부담감이 상당히 크게 작용을 하면서 이러한 부분들이 현재의 실적보다는 미래의 실적 부분들이 시장이 선반영하면서 상당히 부담스러운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특히 산업 쪽으로 보게 되면 우리나라 주식시장에서 가장 큰 포지션을 차지하고 있는 반도체 산업 같은 경우는 디렘 가격 하락에 대한 우려감 등이 지금 작용을 하고 있다 보니까 내년의 실적에 대한 부담감이 막 선반영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좀 선반영되는 부분들이 너무 좀 과도하게 반영되고 있는 것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지금 미국은 PER이 한 22배 정도 해서 3년 평균 대비해서 약간 웃도는 그런 상황을 나타내고 있고요. 한국은 지금 PER이 10.4배 수준에 머물러 있습니다. 3년 평균 대비 더 떨어져 있는 그런 상황이지만 지금의 PER이 좀 많이 낮아져 있는 상황이라 하더라도 앞으로의 실적 부분에 대한 불안감이 계속 작용을 하게 된다고 하면 시장 지수를 끌어올리기에는 상당히 좀 부담스러운 부분들이 좀 많을 것 같다. 결국에는 실적과 관련해서 시장의 긍정적인 요인으로 작용을 하려면 내년도 1분기나 2분기 정도에 실적이 발표됐을 때 예상보다 실적이 더 좋게 나왔네. 우려했던 부분들보다 실적이 상당히 긍정적이네. 라는 그런 평가가 생겼을 때 실적과 관련된 부분들은 시장에 좀 긍정적으로 반영되는 상황으로 나타날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또 한 가지 요즘 이제 걱정이 되는 게 물건을 사겠다는 사람이 있어도 물건을 못 만들어주는 공급망 교란이 있는데요. 이것도 주식에 지금 발목을 잡고 있는 거 맞죠? 그렇죠. 아무래도 글로벌 공급망 자체가 코로나 이전 사태 이전대로 돌아가기는 상당히 지금 어려운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그러한 부분들이 국내 시장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봐야 됩니다. 특히 한국은 제조업 중심 그리고 수출 중심으로 나라가 수출이 돌아가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특히 이런 공급망에 대한 영향을 직접적으로 많이 받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이러한 부분들 때문에 한국 시장에 대한 어떤 부담스러운 부분들이 일정 부분 또 시장에도 반영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최근 들어서 이제 위드 코로나 그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면서 이제 글로벌 공급망과 관련된 부분에 대한 우려감도 이제 어느 정도 정점에 다다라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라는 생각이어서 이런 분위기만 조금 넘어가고 그리고 이제 위드 코로나와 함께 투자도 좀 이제 정상적으로 돌아가고 공급망도 글로벌 공급망도 어느 정도 좀 회복이 된다라고 하면 또 이러한 부분들은 국내 시장에 충분히 좀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저도 요즘 가장 이슈가 되는 게 요소수 뭐 그거잖아요. 야 이렇게 글로벌이 진짜 무슨 옛날에 그 지구촌이라는 말처럼 이렇게 맞물려 있는지를 진짜 생생하게 다시 느끼는데요. 진짜 공급망이 빨리 자리 잡혀야 또 주가도 다시 반등할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요즘은 또 더 무서운 소식들이 들려요. 막 미국 뭐 전투기들 날아다니고 중국도 뭐 군사훈련하고 하는데 이 글로벌 증시에도 이 미중 간의 갈등이라는 게 계속 그 변수로서 악영향을 미치고 있는 거죠? 지금은 그렇게 크게 영향을 미치는 상황은 아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이거는 앞으로 계속 우리가 지켜봐야 될 부분들 아닌가라는 생각입니다. 지금 미국의 바이든 정부나 시진핑 정부는 아직은 서로 이렇게 팽팽하게 이렇게 대립되어 있는 상황이긴 하지만 전면적으로 지금 붙지는 않고 눈치를 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까? 중국 입장에서는 또 내년 2월에 또 베이징 동계올림픽도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표면적으로 너무 이렇게 대립각을 세우면 좀 부담스러운 부분도 분명히 있기 때문에 아직은 서로 좀 눈치를 보고 있는 상황이긴 하지만 이 부분은 분명히 시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부분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됩니다. 물론 한국은 미국에도 상당히 어려운 미국도 어려운 상황이고 중국도 대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양쪽에 좀 끼어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미중 갈등이 상당히 심화된다고 하면 한국 시장에는 상당히 부정적인 요인이 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고 또 반대로 미국과 중국이 극적으로 화해가 된다, 화해를 한다라는 그런 얘기가 나온다고 하면 또 국내 시장에는 그런 부분들이 생각 이상으로 상당히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부분들이 크기 때문에 특히 연말, 내년 초 미국과 중국 간의 어떤 관계 개선 여부 부분들을 좀 주의깊게 살펴볼 필요는 충분히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지금도 이제 혼조세로 많이들 피곤해 하시는데 사실 우리에겐 정해진 미래가 있죠. 미국의 테이퍼링입니다. 그럼 미국이 본격적으로 이렇게 유동성 축소 과정으로 들어가면 당연히 한국 증시는 어떤 영향을 받는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셔서 실시간 채팅창으로도 자주 여쭤보시는 내용인데요. 이사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실질적으로 테이퍼링이 실시된다고 해서 주가가 떨어지는 그런 부분들은 미국 시장에서는 없었습니다. 물론 과거 미국 시장의 흐름을 보게 되면 테이퍼링을 할 거야. 그런 얘기가 나왔을 때 주가가 미리 반영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테이퍼링이 실시가 됐을 때 오히려 미국 시장은 떨어지지 않고 견주한 흐름을 나타냈습니다. 단 문제는 뭐냐 하면 테이퍼링이라는 게 유동성이 점차 축소되는 거지 않습니까? 축소되는 과정이기 때문에 여기서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면 아까도 서두에서 잠깐 언급드렸지만 자금 자체가, 글로벌 자금 자체가 과거에는 선진시장과 신흥시장의 골보로 배분이 됐었는데 유동성이 축소되다 보니까 그 자금이 선진시장으로 집중되는 형상이 나타날 수 있다는 그런 부분들이죠. 결국 그러한 부분들은 신흥시장하고 선진시장하고의 주가 차별화로 나타나는 그런 부분들이 명확하게 나타나기 때문에 저희가 가장 우려한 부분들이 바로 그런 부분들입니다. 한국 시장은 여전히 신흥시장에 포함이 돼 있고 그리고 한국 시장이 선진시장과 같은 궤도를 같이 하면서 움직이지 않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만약에 테이퍼링을 통해서 유동성이 축소된다고 하면 한국 시장에는 부정적일 수밖에 없는 그런 요인이다. 만약에 한국 시장이 그런 과정에서 떨어지지 않고 나름대로 견주한 상승 흐름을 유지하려면 실적과 관련된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좀 긍정적으로 나오거나 미중 갈등이나 이런 부분들 긍정적인 재료들이 또 나와주거나 하는 그런 부분들 외부적인 요인들이 좀 호전적으로 나와주는 그런 상황이 아니다라고 하면 그냥 자체로만 보게 된다라고 하면 좀 부정적일 수밖에 없는 그런 요인이 아닐까라는 생각입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많은 시장의 상황을 진단을 해주셨잖아요. 그런데 이제 아마 우리 애청자분들은 제일 궁금한 게 분석 다 좋고 다 감사한데요. 제일 중요한 건 뭔지 아시죠? 어딜 좀 쳐다보고 있어야 됩니까? 이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이사님께서 좀 힌트 하나 주고 가시죠. 시장이 이제 좀 차별화되는 선진시장과 신흥시장 간의 시장 흐름이 좀 차별화되는 양산이 계속 반복이 되고 있는데 이제 한국 시장이 이 가운데서도 뭔가 좀 살아나려면 그리고 여기서 투자해서 버텨내려면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결국 글로벌 시장이 올라가는 과정에서 한국 시장이 같은 궤도를 해서 올라가는 동반 상승하는 그런 흐름으로 가게 된다라고 하면 큰 문제가 되지 않겠지만 그 과정에서 차별화 양상으로 진행이 되는 상황이 나타나게 된다라고 하면 역시 성장주를 중심으로 해서 집중하는 그런 전략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물론 위드 코로나를 통해서 그동안 많이 떨어지거나 침체돼 있던 소비 관련주들이나 이런 쪽들도 관심을 끌 수 있는 부분들이 물론 있지만 저는 그 부분은 또 한계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아무리 위드 코로나라고 하더라도 코로나 이전의 상태로 돌아가기는 상당히 어렵거든요. 그리고 위드 코로나와 함께 또 시장에서 더 부각될 수 있는 부분들이 결국 돈이 많은 성장 핵심 테마주들 결국 핵심 테크주들 중심으로 해서 오히려 또 이런 회사들이 더 많은 투자를 하고 또 더 많은 투자를 통해서 또 돈을 더 많이 버는 그런 상황이 계속 반복될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결국에는 그런 쪽에 중심을 계속 두면서 시장을 바라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네. 그리고 많은 분들이 가끔 요즘 이 고민도 많이 하시더라고요. 저도 길 가다가 식사하다가 우연치 않게 여의도에서 뵈는 분들이 있으면 교수님 요즘 같은 불확실할 때는 전부 늦는 게 아니라 현금 비중을 조금 높여놔야 되나요? 어떻게 하나요? 이렇게 여쭤보는데 사실 저도 그냥 공부를 경제를 한 거지 투자에 있어서는 여러분들과 똑같잖아요. 이사님께 제가 대신 여쭤봐드리겠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나요? 지금처럼 좀 불확실한 경우에는 일정 분의 한국 투자 비중이 좀 높다라고 하면 현금 비중을 좀 일정 부분은 가져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현금 비중을 유지하다가 시장이 어떤 터나는 그런 부분들을 확인하고 사도 충분히 늦지 않거든요. 그런데 단 글로벌 시장 내에서 선인 시장에 대한 투자 비중이 높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오히려 그쪽 비중은 계속 유지시켜 나가는 전략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선진 시장에 투자하는 긍정적인 요인 중에 또 하나가 뭐냐 하면 시장이 조정을 받더라도 미국 시장 같은 경우는 미국 시장이 조정을 받아도 오히려 또 달러가 강세 흐름으로 진행이 되게 된다고 하면 또 환으로도 어느 정도 이익을 볼 수 있으니까 커버가 또 되는 부분들이 크기 때문에 그렇네요. 해외 주식과 관련된 부분들은 현재 비중을 좀 더 늘리거나 유지시켜 나가는 전략이 지금 더 필요하고 한국 시장은 현금 비중을 조금 유지시켜 나가면서 좀 기회를 보면서 기회가 생겼을 때 주식을 매수하는 그런 전략으로 접근하는 것들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네 여러분들 제가 대신 여쭤봐드렸습니다. 금요일날 오셔서 귀한 말씀해 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선택을 더 고민해야 돼요. 이유는 옵션이 늘었기 때문에 그래서 선택에 대한 부분들을 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냐면 그만큼의 지식이 요구됩니다. 즉 디코딩을 위한 랄리지가 요구돼요. TMI죠. 계속 정보가 오고 있는 거예요. 뭐 하나 살라고 그러면 두려워집니다. 공부를 해야 되거든요. 계속 공부해야 돼요. 공부하세요. 레버니업으로 가셔야 돼요. 레버니업으로 가면 내가 배질리지 않습니다. 3프로TV 채널의 공개 영상에서는 전달할 수 없었던 심화되고 체계적인 12개의 핵심 커리큘럼을 담았습니다. 또한 작년에 많은 분들이 좋아해 주셨던 3프로TV를 빛낸 투자 전문가들의 자필 투자 덕담과 격언이 들어간 3프로TV 다이어리와 함께 2022년도 잘 준비하시기 바라겠습니다. 3프로TV의 그냥 살다 보면 지나갈 수 있지만 그냥 한 번쯤은 들어봐도 괜찮아 매일 함께하는 3프로가 있잖아 오늘도 경제에 신뢰하게 물어봐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